대표님 가끔 어려운 문제를 직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희열이 올라오는데 원리가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하세요? 참나 현전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매몰되지 않고 대상을 알아차리다 보면 참나의 현전이 또렷해집니다 참나의 현전이 또렷해진다는 것은 참나는 원래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직관하는 자리입니다 참나는 답을 알고 있다 이 대상을 바라볼 때 에고는 답이 없는데 에고는 몰라 해버리고 답이 없는 에고는 답이 없는 에고는 전체를 몰라 해버리고 참나 순수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순수 알아차림이라는 게 참나인데 참나가 강해지겠죠 참나가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도 51% 이상만 된다면 내 내면에서 진리에 대한 직관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에고 직관 자 불이 이 불이 타오르면 차가웠던 쇠공 에고의 쇠공 중에 차가운 쇠공 중에 참나랑 함께 불타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 영역이 뭐냐 에고도 같이 직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고가 찜찜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더 자명하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우주의식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버려요 우주의식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버립니다 불덩어리에서 정보를 바로 받아요 왜 에고도 같이 불덩어리로 공명해버리니까 차가운 쇠공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직관을 해버려요 같이 알아버립니다 알아버려서 자쯤 감각이 달라져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건 자명한 것 같고 데이터가 부족한데도 이상하게 이건 찜찜한 것 같아요 이건 자명한 것 내면에서 직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우주적 신호예요 이게 아주 복잡한 일에서도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신호를 여러분이 가끔씩 체험할 수 있어요 뭘 한 게 없는데 알아지네 알 수 없는 건데 알아지네 이런 게 생겨요 참나 참나를 찾으면 참나로부터 자명한 진리가 내 에고에 전달된다 처음에는 직관으로 그 다음 이해와 분석으로 분석까지 돼야 내 에고도 완전히 알게 돼요 이 분석까지 돼야 내 에고도 이제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석 언어화 하셔야 돼요 결국엔 언어화해야 돼요 자쯤의 느낌을 언어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쯤의 느낌을 언어화해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반야바라밀 불교의 반야라는 건 진리의 이 무분별지에서 오는 이 지혜를 에고가 받아가지고 무분별지를 통해서 직관을 받은 걸 나아가서 분별지를 통해서 분석까지 해야 내게 됩니다 느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내면에서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은 오늘의 주식으로 쿠오가 네조사 구co에 띄우가 이 시각 세계적으로 한 대가와 다운한 경우를 펼쳐서